아이돌 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트라우나 있어요 항상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제 성공에 대해서는 크게 발악을 할 것 같은데 필사적으로 행복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행복하면 좋죠 좋은데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도 조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애쓰는 게 내 고양이